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26번째, 원자번호 26번 철입니다. 모든 원소 중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그 무엇보다 유명한 금속 원소인 만큼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철의 다양한 사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철은 인류문명의 핵심 원소이기도 했던 만큼 먼 과거부터 발견되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사용된 가장 오래된 고대 원소들은 탄소와 황, 구리와 나부로 대표되며, 이후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의 발견으로부터 본격적인 금속 문명이 시작됩니다. 철의 정령과 활용은 조금 더 먼 미래지만, 실제로 철을 사용한 것은 그보다 더 오래전인 기원전 350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철의 사용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원소가 있으며, 이들은 제각이 녹는 점이 다릅니다. 탄소의 경우 그 어떤 금속보다도 높은 녹는 점을 가지며, 텅스텐이나 오스뮴 등 고강도의 금속 원소들은 무려 3000도 이상의 환경에서 액화됩니다. 철의 경우 1535도의 녹는 점을 가져, 이들보다는 비교적 취급이 편리한 원소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편리함일 뿐입니다. 먼 과거 사용되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열원은 나무를 태워 얻어지는 모닥불이었습니다. 모닥불의 온도는 목재의 상태와 종류, 산소 공급 정도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600에서 1100도의 온도 범위를 갖습니다. 청동기가 먼저 시작될 수 있던 것은 구리에 녹는 점인 1084.6도나, 주석에 녹는 점인 231.9도는 모닥불만으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온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의 녹는 점은 이보다도 500도 가까이 높으니 평범한 방식으로는 녹여 가공할 수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철기의 시작은 풀물을 이용해 1500도 이상의 고온을 다룰 수 있게 되며, 탄소를 이용한 철광석의 환원과 강의 제작이 가능해진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철은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가 아닌 지구에 의해 만들어진 철의 형태를 통해서입니다. 운석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동안 대기화의 마찰로 인해 뜨겁게 가열됩니다. 이 과정에서 철이나 니켈 등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운석은 자연스레 정련되어 금속의 형태로 지표면에 도달합니다. 운철이라 불리는 초기 철의 형태였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금속이자 다량으로 얻을 수는 없는 매우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운철의 특징으로는 표면 불순물이나 녹을 제거하기 위해 질산으로 닦아내었을 때 나타나는 직선 형태의 패턴입니다. 지구상에서 자연스레 발견되는 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어서 금속 운석을 구분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양의 명칭은 비트만슈테텐 패턴이라 불립니다. 발견자였던 알로이스 폰백크 비트만슈테텐 백작의 이름에서 유래하며, 다른 명칭으로 톰슨 구조라 불리기도 합니다. 참고로 원자 구조를 제안했던 조지프 존 톰슨 경우과는 다른 지질학자입니다. 철과 니켈이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금속 광물인 테나이트와 카마사이트의 결정 형태로 인해 나타나는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운석에서 얻어진 귀중하고도 특별한 금속이었던 만큼 운철은 청동기 시대에도 간혹 사용되며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사진 속 운철 단검은 이집트의 투탕카멘의 소유였다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운철은 지배자를 위한 신성한 금속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금속이라는 특징으로부터 철의 이름이 시작됩니다. 고대 켈트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도 하며, 그 이후 확인되기로는 앵글로섹슨 언어로 하늘의 금속이라는 뜻에 아이렌에서 유래합니다. 영어 명칭으로 아이언은 누가 봐도 아이렌에서 유래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철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철의 원소기호인 fe는 라틴어로 철을 의미하는 페룸에서부터 유래합니다. 몇 차례 소개한 바대로 원소기호를 정하는 초기 기준이 원소의 라틴어 명칭을 사용한다는 방식이 있었기에 철은 이름과 원소기호가 다른 고대 금속 원소입니다. 이제는 철광석에서 철을 정년에 뽑아내는 것도 다양한 철광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그만큼 모든 산업에서 철은 배제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중요성을 갖는 금속이며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특별하고 복잡한 구조의 제품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방식들도 도입되고 있죠. 바로 금속 3D 프린팅입니다. 철의 3D 프린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쇄가 이루어지는 챔버는 아르곤 등 비활성 기체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철이 산소와 결합하면 녹슬게 되며 고온에서는 더욱 빠르고 간단히 산소와 결합하는 만큼 금속 분말의 산화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후 금속 분말의 얇은 층을 빌드 플랫폼 위에 롤러를 이용해 퍼뜨리고 고출력 레이저로 단면을 스캔해 금속 입자를 함께 녹이거나 융합해 하나의 층을 만들어냅니다. 인쇄된 한 층 높이만큼 플랫폼은 하단으로 내려가며 금속 분말의 도포와 레이저 가열 작업을 반복해 설계대로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철은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철 그 자체로도 유용하지만 여러 합금을 만드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합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 일부만을 나타내도 다음과 같이 복잡한 도표로 정리가 가능하죠. 가장 보편적인 철의 합금은 철강입니다. 철에 미량의 탄소를 첨가해 탄성을 부여해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식이며 크로뮴이나 망가니즈, 바나듐 등 여러 전이금속 원소가 추가되어 스테인레스강을 비롯해 우리에게 익숙한 철강 제품들로 변화하게 됩니다. 또 다른 유래 깊은 철 합금은 주철입니다. 약 1.7% 이상의 비교적 높은 농도의 탄소가 함유된 주철은 단 1150도 내외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이를 활용해 주물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철은 과거부터 유용한 재료였습니다. 전류를 흘려보내 열을 발생시키는 니켈과 크로뮴의 합금인 니크롬에도 철은 함유됩니다. 또한 내식성이 매우 뛰어나 해양 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리와 니켈의 합금인 쿠프로니켈에도 강도 추가를 위해 철이 뒤섞입니다. 철이 사용되는 합금도 철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비철 합금도 다양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바로 수은합금이자 가장 오래된 합금 중 하나인 아말감입니다. 아말감은 치아 치료에도 사용되기도 했으며 광물에 혼합된 금을 녹여서 분리하는 방식으로도 사용되던 유용한 합금입니다. 알루미늄 판에 수은을 떨어뜨려 기계한 형태의 아말감이 성장하는 실험 영상도 유명하죠. 사실상 수은은 거의 모든 금속과 합금을 만들며 예외는 단 4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과 텅스텐, 백금, 그리고 탄탈럼입니다. 이들 중 가장 저렴하고 풍부한 금속은 철입니다. 이로 인해 수은을 운반하는 용기를 제작하는 데는 철이 사용됩니다. 소량의 수은은 유리 앰퓸에 넣어 운반할 수도 있지만 독성 중금속이자 유체인 수은의 특성상 유리의 파손이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철로 만들어진 용기 속에 수은을 담아 운반합니다. 흔히 알기 어려운 철의 사용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수은 전용 안전용기 말입니다. 철은 8쪽 원소로 전이금속에 속합니다. 원자 구조를 살펴본다면 26번 원소인 만큼 26개의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열 구성하는 중성자 개수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30개의 중성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아이언 56는 전체 철 동위원소의 91.8%를 차지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안정한 54, 57, 58이 존재하며 불안정한 동위원소도 중성자 개수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이 외에 중요한 동위원소는 바로 아이언 60입니다. 아이언 60의 반감기는 단 260만년에 불과하며 공기의 결과물은 안정한 니켈 동위원소입니다. 따라서 45억년 전 지구 형성 당시 존재했던 모든 아이언 60는 이미 다 니켈로 변화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구 환경 속에서의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거의 생성되지 않아 지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동위원소입니다. 하지만 초신성 폭발 직전에는 대량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만약 아이언 60가 해저 퇴적물이나 달 표면 물질 등에서 관찰된다면 이는 불과 몇백만 년 전 지구 근처에서 일어난 초신성 폭발이나 우주의 어떠한 사건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을 이용해 우주의 사건을 추적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구에서도 간혹 아이언 60를 합성해 연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20년간 만들어진 모든 아이언 60 원자 개수가 단 1000개 정도에 불과한 것처럼 간단히 생겨나진 않아 다른 정보와 혼선되지 않는 유용한 지표입니다. 철의 전자 배치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철은 총 26개의 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화학 결합을 만들거나 이온의 형태로 변화할 때 작용하는 최외각 전자는 모두 8개입니다. 하지만 작용 방향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8개의 최외각 전자를 모두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작용해 양이온을 이루거나 반대로 부족한 4개의 전자를 얻어 음이온의 형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흔히 전이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기만 하고 얻을 수는 없어 양이온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전자를 얻은 철 1가 음이온의 예시는 카보닐 화학물 형태입니다. 하나의 전자를 더 얻은 카보닐 화학물 형태 그리고 4개의 전자를 얻어 모든 오비탈을 가득 채운 철 인귬 주석 금속 배위 화학물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철 3가 음이온은 단 하나의 자리만 비어있어 채우고자 하는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상태라 따로 안정하게 존재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전자를 잃기 시작한다면 마찬가지로 다양한 양이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가 철 양이온 배위 화학물을 시작으로 가장 보편적인 2가와 3가 철 양이온 화학물들 그리고 4가 5가 6가 7가까지 계속해서 산화물 형태로의 화학물 늘려갑니다. 재미있는 점은 8개 모두를 잃어버린 8가 양이온이 최종적인 형태가 될 때 쉽지만 의외로 8가 양이온은 없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모든 최외각 전자를 잃어버린 형태의 양이온이 될 수 없는 최초의 전이금속 원소가 바로 철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8쪽의 문제는 아닙니다. 철 밑에 루세늄이나 오스뮴은 8가 양이온이 될 수 있으며 비교적 작은 크기인 철에게만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다양한 산화수의 철이 있지만 역시나 가장 흔한 것은 2가와 3가 형태의 철 양이온입니다. 금속 상태의 철은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이온 형태로 물에 녹아들 수 있는 양이온 형태의 철은 동식물을 비롯한 생명체가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식물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분자는 광합성을 위한 염록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록소의 고리모양 포르피린 구조 중앙에는 철이 아닌 마그네슘이 결합하고 있었죠. 마그네슘이 바로 염록소가 광합성을 가능하게 하는 원소였습니다. 그런데 왜 철 이야기가 염록소에서 다시 등장할까요? 바로 염록소를 합성하기 위한 과정에는 철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철 없이는 염록소가 만들어질 수 없고 이는 마그네슘과의 결합도 광합성도 식물의 생존도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염록소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분자는 동물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철에 의해 포르피린 9 구조가 합성된 후 어떤 금속이 결합하는가에 따라 동물과 식물의 사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마그네슘이 결합한 후 몇 단계의 생화학 반응을 통해 염록소가 만들어진다면 포르피린 구조에 이과 철 양이온이 결합하면 척추 동물의 체내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분자인 햄이 완성됩니다. 철 없이는 식물의 호흡도 동물의 호흡도 모두 불가능한 셈입니다. 전위금속인 철이 탄소나 산소 등 원자들과 결합하는 배위결합은 고리구조 이상의 변화가 숨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르피린 구조만을 강조해 납작한 평면 형태로 해모글로빈 속 햄을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다섯번째 배위자리에 아미노산 중 하나인 히스티딘이 결합해 피라미드 모양의 사각불 형태로 뒤틀린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철이온은 고리구조의 중앙에서 살짝 벗어난 형태로 뒤틀려 존재하게 되는데 이 뒤틀림을 바로잡고 다시금 평면 형태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산소분자와의 결합입니다. 햄에는 산소가 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그 결합은 해모글로빈 단백질의 구조 자체를 뒤틀어 변화시켜 더욱 효율적으로 많은 양의 산소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얼마나 많은 철이 있을까요? 간단한 계산을 통해 우리 몸속의 철에 대한 재미있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체내에는 약 30조개의 적혈구가 존재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30조개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중 무려 84%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호흡 이후 산소를 공급하는 일이 체내에서 일어나는 작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의 적혈구 속에는 얼마나 많은 해모글로빈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적혈구 하나당 무려 2억 7천만 개의 해모글로빈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해모글로빈에는 실질적인 산소 운반을 하는 햄 분자가 4개씩 포함되어 있으며 햄 분자 1개당 단 하나의 2가 철이온이 중앙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를 역산한다면 성인 기준 혈액에는 3.24 곱하기 10에 22승계만큼의 철이온이 함유되어 있으며 화학에서 거대한 원자 또는 분자 개수를 추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편리한 단위인 몰로 환산한다면 약 0.054몰의 철로 계산됩니다.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소 종류마다의 질량인 원자량은 1몰의 원자가 나타내는 질량을 의미합니다. 결국 지금 구한 혈액 속 철의 몰수에 철의 원자량인 55.845gmol을 곱한다면 혈액 속 철의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정확히 3g의 철로 계산되는데 실제 값인 약 4g에 비해서 약간은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우리 몸속 모든 철이 혈액을 구성하는 데만 사용되진 않으며 조직이나 근육, 골수, 효소 등 다양한 부분에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철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나 제작하는데 아이를 바쳤다는 설화가 따라오기도 하는 성덕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을 사람과 철로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밀한 분석 결과 에밀레종의 무게는 18.9톤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인 630만명의 피를 모두 뽑아 햄 속 철을 모은다면 종의 제작이 가능합니다. 헤모글로빈으로 종을 만들 일은 없지만 체내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것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과 질소 그리고 탄소의 배위 화합물이 갖는 총매 특성의 뛰어남이 계속해서 발견됨에 따라 원자 규모로의 철에 사용해도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원자 단위로 철을 고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간단한 방식은 이미 철이 단독으로 퍼져 있는 햄이나 헤모글로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헤모글로빈을 탄수화물의 일종인 자일로스와 함께 열 처리해 질소 도핑된 다공성 탄소 구조에 철 원자가 결합한 총매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100% 바이오 메스 기반 자원에서 추출되었으며 안정성이 뛰어나고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유기질산화물의 환원 반응을 높은 효율로 달성할 수 있었죠. 이처럼 최근에는 철 원자들이 결합해 이루어진 금속 형태를 넘어 하나의 철 원자가 도입된 형태로의 압도적인 가격 대비 성능을 갖는 원자 총매 분야에서 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표면에서의 화학 반응이 아닌 빛을 이용한 형태로도 철은 총매로서 유용합니다. 빛, 특히 햇빛을 흡수하고 그 에너지를 전달해 전기를 생성하거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분자를 감광제라 부릅니다. 기능과 목적은 매우 유용하지만 대부분의 감광제의 한계점은 희귀하고 값비싼 금속 원소를 주로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중앙에 흔하고 저렴한 철이 결합한 철 카벤 화합물은 새로운 감광제로 기대받으며 계속해서 적용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는 다시금 포르피린 구조와 철의 결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전이로 중앙에 철총매 산화수는 변화하게 되며 이를 시작으로 이산화탄소는 메테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모두 온실 기체에 속하며 온실 효과는 메테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기활성을 가져 오랜 시간 대기 중에 머물며 지속적인 효과를 보이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메테인은 연소를 통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으면서도 지질학적으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측면을 함께 갖습니다. 만약 태양광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해 메테인이나 기타 탄소 연료로 선택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면 새로운 저탄소 경제의 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총매는 이미 여럿 알려져 있지만 소수만이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감축에 적용될 수 있었으며 그 외의 많은 총매들은 너무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 고도로 환원된 에너지원인 탄화수소 형태가 아닌 일산화탄소나 포름산과 같은 유독성 생성물만이 남겨지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철 감광제 분자의 사용은 특별한 고온이나 고압 조건 없이도 이산화탄소를 메테인으로 환원시키도록 하는 만큼 철의 사용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른 고가의 금속 대신 철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것은 철이 그만큼 얻기 쉽고 흔한 저가의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채굴 가능한 지각을 이루는 원소 중 산소와 규소, 알루미늄에 이어 네 번째로 풍부한 원소이며 금속 원소 중에서는 두 번째로 5.63%나 차지합니다. 알루미늄보다 적은 매장량이라 해도 광석에서 금속 형태로 정률하는 데 소모된 에너지는 압도적으로 적으니 알루미늄보다 더욱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철의 존재량은 기네스 기록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금속이라는 항목인데 2016년 정식 등재되었습니다. 철은 우주의 0.11%를 차지하며 수소, 헬륨, 산소, 탄소, 네온에 이어 여섯 번째이자 가장 많은 금속입니다. 철이 우주에서 가장 많은 금속이 된 것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핵 반응들에 대해 가장 안정한 형태가 철이기 때문입니다. 원자액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의 합인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를 비교한다면 가장 흔한 철인 아이언 56는 매우 높은 값을 나타냅니다. 그만큼 안정한 원자액이란 의미입니다. 핵 안정성에는 정전기적인 힘과 강력이라는 두 가지 힘이 관련됩니다. 정전기력은 전화의 양과 그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의 유일한 전화 입자는 양성자이고 모두 동일한 양전화를 갖기 때문에 정전기력이 핵을 밀어냅니다. 양성자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많을수록 핵이 떨어지도록 밀어내는 힘이 커집니다. 반대로 강력은 핵을 서로 끌어당깁니다. 강력은 색전화를 기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간의 핵력이 가장 강하며 중성자 간 혹은 양성자 간 강력은 이보단 약합니다. 강력은 매우 짧은 거리에서 작용합니다. 따라서 원자액이 커짐에 따라 핵력은 더 이상 원자의 전체 폭에 걸쳐 확장되지 않습니다. 원자의 한쪽 끝에 있는 양성자는 다른 쪽의 양성자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자기력은 더 먼 거리에서도 작용하며 원자의 반대편에 있는 양성자들은 여전히 서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자를 서로 끌어당기는 강한 힘과 입자를 밀어내는 정전기력 사이의 균형이 핵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작은 원자액들은 항성 내부에서 핵융합을 거쳐 더 크고 무거운 원소로 변화하며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아이언 56에 이를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더 큰 원자액들은 핵 분열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며 작은 원소로 변화하죠. 이번에도 아이언 56까지 진행됩니다. 실제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강한 동위원소는 니켈 62입니다만 이 역시 핵 분열을 통해 아이언 56로 변화합니다. 철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한 원소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철이나 납, 우라늄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핵융합이나 핵 분열의 비효율성의 전환점이 발생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원소일 뿐입니다. 대표적인 철의 생성은 거대한 항성 내부에서의 핵융합으로부터입니다. 물론 태양은 작고 젊은 항성이어서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정도뿐이 할 수 없지만 거대한 별들은 다르겠죠. 수소 핵융합, 탄소 사이클, 그리고 네온연소와 규소연소 과정들을 거쳐 별의 핵융합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안정한 원소인 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구는 어떨까요? 지구는 분명 별이 아닌 행성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내부 역시 매우 뜨거운 환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구 중심에는 철이 풍부합니다. 지구 내부에서도 철의 재미있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속상태의 고체철이라 해도 온도와 압력에 따라 구조와 상태가 달라집니다. 같은 탄소여도 구조에 따라 흑연이거나 혹은 다이아몬드로 구분되듯 철 역시 몇 가지 결정구조에 따른 구분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발견되는 철은 알파철에 해당합니다. 정육면체 형태의 결정구조 중앙에 하나의 철 원자가 추가로 자리잡은 체심 입방 결정구조를 갖습니다. 더 높은 온도가 가해진다면 철의 결정구조는 오스테나이트라는 감마철 구조로 변화합니다. 이번에는 정육면체 형태의 결정구조에 각 면 중앙마다 철 원자가 위치한 면심 입방 결정구조를 갖습니다. 이들 두 구조는 이미 잘 알려진 철의 구조들입니다만 초고온 환경에서의 델타철과 초고압 환경에서의 엡실론 철 역시 존재합니다. 지구 내부는 어떨까요? 온도도 중요하지만 지구 내핵은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는 환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성되는 엡실론 철은 헥사페룸이라고도 불리며 이제까지의 정육면체 형태가 아닌 육각 기둥 형태로의 결정구조를 갖습니다. 실제로 엡실론 철이 형성될 지는 고압 원소 연구를 통해 재현되었습니다. 엡실론 철이 재미있는 이유는 지구 내부를 탐지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 중 하나인 지진파에서 나타나는 특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진파 분석으로부터 적도를 가로지르는 지진파의 속도보다 극에서 극방향으로 전파된 속도가 4.4% 빠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지구 내부의 엡실론 철의 방향성은 극방향을 향해 늘어서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가로지르는 지진파 속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알파벳 순서를 떠올리셨다면 지금 이야기에 나온 알파철, 감마철, 델타철 그리고 엡실론 철까지의 이야기 중 도대체 왜 베타철만 없는지 궁금증 이 생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철은 771도인 퀴리온도 미만에서는 강자성을 띄지만 그보다 높은 고온 에서는 상자성으로 변화합니다. 과거에는 상자성 형태의 철이 베타 철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건너뛴 채 사라져버린 용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간단히 베릴룡 렌즈를 이용한 고에너지 레이저를 통해 알파철 구조를 엡실론 철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정육면체 결정으로 인해 다양한 방향에 대한 높은 등방성을 갖는 기존의 철 구조에 비해 하나의 주된 방향성을 갖는 엡실론 철의 형성이 지표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철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이한 가능성이 탄생하는 셈입니다. 이 모든 과정만으로도 특별했지만 더 큰 압력은 엡실론 철을 또 한 번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알파 혹은 감마 철이 고압 조건에서 육각형 프리즘 형태로 재배열되며 더 단단한 형태로 변화하는 현상을 조금 전 살펴봤습니다. 만약 그보다도 더 강한 압력이 가해진다면 이제 육각형 구조는 트위닝이라는 대처 메커니즘을 통해 원자 배열이 측면으로 이동하며 모든 육각형 프리즘이 거의 90도 뒤틀려 연결된 쌍정 형태를 이룹니다. 트위닝 곧 쌍정은 금속과 광물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압력 반응이며 고강도 물질인 석영이나 타이타늄, 지르코늄 등은 모두 트위닝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 역시 트위닝을 통해 지금보다도 더 강한 강도를 갖는 물질이 될 수 있음이 드러난 셈이죠. 철은 지구 핵을 이루고 있으며 풍부한 금속 원소인 만큼 지구 내부의 상태를 철로 확인하고자 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들여다볼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지구 내부의 환경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진파가 적도와 극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속도가 차이난다고 이야기했던 만큼이나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내 핵을 가로지르는 피파 속도는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핵이 대칭적이지 않은 형태임을 의미하며 이는 자전축이 뒤틀렸다거나 하는 것과는 다른 실질적인 비대칭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핵 경계 근처 동반구와 서반구 사이의 비대칭적인 응고 및 압축 그리고 내 핵 경계를 가로지르는 철합금 고체 액체 혼합상의 반경대 1차원 열 유속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서반구 핵은 동반구에 비해 최소 10%에서 최대 50%나 더 큰 값을 보입니다. 철과 관련된 핵 물질의 상태와 종류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데 외핵의 가벼운 원소인 규소와 산소를 고려할 때 액체상 물질에서 고체상 물질을 석출되며 산소를 방출한다면 모든 이야기가 맞물립니다. 이 현상을 관측되는 형태로 표현한다면 액체 외핵으로부터 철 입자가 눈처럼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고 있으며 슬러리 형태의 철 눈덩어리가 최대 350km 두께의 철더미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철 눈덩이가 지진파를 느리게 만들어 동반구에서는 얇고 서부에서는 두꺼운 눈더미로 인한 속도 변화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전 지나가듯 이야기했던 액체철 혼합물이 고체로 석출되며 방출되는 산소의 역할입니다. 몇 가지 형태의 액체철 혼합물이 고체로 변화하며 포함되었던 산소는 배출되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빙산으로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염분을 갖는 바닷물이 열면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물의 형태로 얼음이 형성됩니다. 한마디로 빙산은 높은 염도에 바다 위를 떠다니는 단단한 담수 덩어리인 셈이죠. 핵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철과 결합해 녹을 만든다거나 기포 형태로 솟구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유롭게 철 원자 사이를 떠다니며 부력을 갖는 철덩어리를 만드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진파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의 내부 정보를 얻는데도 사용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진파를 검출할 수 있도록 착륙해야만 할 것이며 그 조건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은 달 정도에 불과합니다. 꽤나 여러 차례 달 착륙과 탐사가 이루어졌던 만큼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13,000건 이상의 월진 이벤트가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대기가 희박한 만큼 운석의 충돌이 잦으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월진 정보를 확보하기 편리한 위성이었습니다. 월진은 지진파의 산란으로 인해 처음 도착한 후 오랜 기간 지속됩니다. 월진 산란은 아마도 달 지각 상층 수백미터에서 발생하는 강렬한 충격에 의한 균열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월진은 약 6.8kmh의 P파 속도와 약 4.5kmh의 S파 속도가 1200km 깊이까지 계속되며 이후 P파와 S파 값이 상당히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달 핵의 중요한 월진 특성은 P파는 전달되지만 S파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코어가 액체이거나 액체의 외부 껍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분명 달은 지구보다 훨씬 작은 천체이자 위성이지만 그 형성 과정에서 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떨어져 나왔던 만큼 내부 구조에서도 매우 큰 유사성이 있습니다. 지구는 핵융합을 하는 별도 아닌데 왜 뜨거운 핵을 갖는 걸까요? 지구 내부에서 방출되는 열의 근원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구 내부 원소의 방사성 붕괴 등에 의해 열이 공급되는 것으로 제한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가설로 철로 이루어진 핵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육각형 형태의 철 코어 중심 결정에 의해 제한된 중수소의 3체 핵융합 결과에 해당합니다. 3개의 중수소 융합은 2개의 수소 원자액과 함께 하나의 헬륨을 형성하며 단 중성미자와 더불어 20.85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생성된 원소와 입자는 각각 지구 내핵에 아이언 하이드라이드 기반 합금으로 결합되거나 지표로 이동해 외부로 방출됩니다. 철 결정에서의 3체 중수소 핵융합이 에너지원이라는 이론이 증명되진 않았지만 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색다른 해석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구 내부로부터 지각으로 이동할 차례입니다. 철이 핵심인 다양한 광물 중 가장 특별한 것은 황화철 조성으로 이루어진 황철석입니다. 황철석 결정은 아름다운 입방체 형태로의 결정 성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와 더불어 황금과 유사한 색상과 광채는 과거 황금으로 오인된 적도 많아 바보의 황금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황철석 결정의 형성은 다양한 환경에서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구 내부로부터 배출되는 철의 심의 열수 및 퇴적 과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배출되는 황철석은 단순히 광물로 쌓이는 것이 아닌 아주 작은 입자 형태로 분포되어 바다를 비옥하게 만드는 물질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히 녹쓰는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철 종류들과는 달리 산소와 같은 16쪽 원소에 해당하는 황과 결합한 황철석은 산소와의 반응이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는 높은 내산화성을 갖습니다. 이는 황철석이 온전한 입자 형태를 유지하며 바다를 통과하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철은 해양 내부에서 시작되어 해수 표면으로 이동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산화되어 서서히 철을 방출하게 되며 이는 철이 고갈된 지역에서 생태계가 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유기체가 동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철이 생태계와 관련 있는지는 먼 과거부터 확인되는 명확한 증거가 매우 많습니다. 철 농도 변동이 플랑크톤과 관련된 바이오제닉 실리카의 매장량 변화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오팔이라고도 불리는 바이오제닉 실리카는 규소로 이루어진 껍질을 형성하는 물질로 식물성 플랑크톤의 풍부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철과 오팔 그리고 탄산칼슘이나 유기탄소 농도 간의 변동성을 확인할 때 철과 식물성 플랑크톤 간의 관계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난 100만 년 동안 주로 바람에 날린 먼지의 형태로 바다에 도달하는 철분의 주기적인 증가로 인해 식물성 플랑크톤 수가 급증하곤 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 풍부도의 변화를 연구하는 이유는 식물성 플랑크톤 개체수의 증가가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바다 표면 근처에서 탄소를 소비하게 됩니다. 상층 해양과 대기는 화학적 교환을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에서 탄소가 많이 소비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성 플랑크톤 개체수의 증가는 지구 온난화를 늦추거나 지구 냉각에 기여하기 때문에 철을 인위적으로 공급해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고려되고 있습니다. 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장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지자기장의 변화를 추적하는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인간에 의해 인위적인 시점에서 철 입자의 배열을 고정하는 사건들은 특별한 정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3000에서 1000년 사이 메소포타미아의 벽돌 제작자들은 왕의 이름이 각인된 벽돌을 구웠는데 점토 내의 산화철 입자는 벽돌이 가열될 때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는 메소포타미아 벽돌들의 자기장 기록을 확인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하고 심지어 역전되는 지구 자기장까지도 정확하게 확인됩니다. 당연히 각 벽돌에는 당시 통치자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연대를 파악하는 편리한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1050에서 550년 사이 현재의 이라크 지역 주변에서 자기장이 놀라울 정도로 강했던 시기인 레반트 철기 시대의 지자기 변칙에 대한 증거를 철을 통해 최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철은 또 다른 생명체에게도 기역과 관련된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 대상은 세균입니다. 대장균이 특정 자극에 반응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철분의 농도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전 세대 때 군집을 이룬 경험이 있는 박테리아가 후속 세대에서도 군집을 이루는 능력이 더욱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박테리아에게는 기억을 전달하고 활용하기 위한 뉴런이나 시냅스 또는 신경계가 전혀 없기에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정보를 수집해 저장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철분 농도를 바탕으로 한 기록이었습니다. 이를 기억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철농도로 새겨진 기억은 적어도 4세대 동안 지속되어 활용될 수 있었으며 이후 7세대가 되면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분명 원소로 새겨진 정보라는 특별함을 갖습니다. 철과 사람의 기억은 반대로 다소 특이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다량의 철분은 뇌에 알츠하이머병 유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철분 수치 상승에 의존하는 신체 내 과정인 페롭토시스가 세포의 사멸을 일으키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에 대한 MRI 진단으로부터 환자의 뇌에서 철분 수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철의 형태는 분명 다양했으며 MRI로는 철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어도 철의 형태를 구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두 가지 다른 철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DNA 기반 형광 센서가 개발되었습니다. 2가 철이 있다면 녹색으로 빛나고 3가 철이 있으면 빨갛게 빛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철 이온의 종류와 양을 시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철이 뇌에 부정적이거나 적혈구에 산소 전달 외에 큰 역할이 없는 원소인 것도 아닙니다. 체내에 철이 너무 적으면 정신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낮은 철분 수치는 우울증이나 불안, 정신분열증과의 연관성이 확연히 있었으며 만성 피로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적정량의 철분은 필요하며 과도하면 신체에 좋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철이 생명체와 깊은 관련이 있던 만큼 최근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추적과 치료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암의 치료입니다. 인간 암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한 크라스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지닌 세포는 다량의 철분을 축적합니다. 이와 같은 암세포의 강철증을 이용하여 정상세포에는 피해를 끼치지 않고 강력한 항암제를 암으로만 특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크라스 유전자의 돌연변인은 대장암이나 백혈병, 폐암 등 여러 암에서 흔히 관찰됩니다. 모든 암 사망의 4분의 1에 해당할 정도인데 이가철이온의 농축이 여기서 확인되었습니다. 철과 관련된 치료 전략의 영감은 말라리아 치료 약물이자 노벨 생리의학상의 주제이기도 했던 아르테미신인과 같은 약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르테미신인은 과산화 결합이 포함된 화학 분자인데 적혈구 내부에 유입되면 햄의 철이온과 만나 화학반응을 통해 활성화되어 말라리아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항암 분자는 이과철이온과 만나면 화학 결합 분해로 구조가 변화해 약물 분자를 배출합니다. 높은 농도에 이과철이 있을 때만 작용할 수 있는 약인 만큼 철과 관련된 암의 치료에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철과 생명체와의 관련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철이 관여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태양계 내에는 지구 외에도 철이 풍부한 행성이 있습니다.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의 붉은 표면은 산화철인 적철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석이 함유된 철은 기후에 의한 화학반응으로 녹아 나와 다양한 산화반응이나 활원을 거치게 되는데 그 최종적인 안정 형태인 적철석의 과도한 함량은 화성을 붉은 행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구와 화성 모두 철이 풍부한데 생명체의 존재 여부가 달라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철의 양 때문입니다. 맨틀의 철 함량은 수성, 지구, 화성 순으로 증가합니다. 지구는 수성의 약 3배에 가까운 철을 가지며 화성은 지구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철 함량을 갖습니다. 수성과 같이 철이 적은 행성은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한 조건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화성과 같이 너무 많은 철은 녹는 온도가 낮아져 용융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처럼 철 함량이 높은 마그마는 빠르게 물을 소비시켜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가 이루어질 충분한 시간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메마른 행성으로 빠르게 진행된 셈입니다. 철은 지구에서 질소나 수소, 황산염, 무산소 광합성과 관련된 많은 산화환원효소의 주요 보조인자입니다. 철은 망가니즈와 함께 지구에 본격적인 생명이 탄생하도록 만든 중요한 전위금속입니다. 철기시대로 간략히 살펴봤지만 인간은 철을 다양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용접을 통해 손상된 금속 구조를 메워 단단하게 만들듯 로마 시대에도 철은 손상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기술 중 하나로 도로 시공 공법이 있습니다. 모래와 흙으로 다진 파위맨툰 위에 석대를 올리고 그 위를 화산재와 모래로 덮습니다. 다시 한번 콘크리트와 모래를 올린 후 큰 석판들을 깔아 도로를 완성합니다. 분명 체계적이고 튼튼한 도로지만 오랜 시간 마차 등이 위를 지나다 보면 조금씩 파이고 깎여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다시 모든 과정을 반복하기에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길이 봉쇄되어야 할 테니 재건축보다는 손상복구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결국 로마 시대에는 파인 길에 녹은 쇳물을 부어 구멍을 메우곤 했습니다. 역사적인 철의 또 다른 사용은 바로 잉크입니다. 그것도 걸넷 잉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철 갈산 기반의 잉크입니다. 갈산은 유기산의 일종인데 갈산과 탄인산의 결합 성분을 이용해 철 입자들을 잉크로 활용했습니다. 참나무 옥벌은 참나무에 알을 낳기 위한 충영을 만들곤 했는데 이 구체에는 갈산과 탄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나무 옥벌의 충영과 황산철을 함께 갈아 잉크를 만들어 사용하곤 했습니다. 사실상 과거 사용되었던 가장 유용한 잉크 제품이었던 만큼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과거의 문서가 철로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한 번쯤 어디선가 본 적 있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인 비트루비안 맨 바흐와 모차르트의 악보들, 사회문서, 그리고 마그나크르타까지 모든 역사적 기록이 남겨질 수 있던 것은 철 덕분입니다. 유기물 잉크로 기록했다면 시간이 지나며 모두 탈색되어 사라졌을 테니 말입니다. 철은 인간만의 원소는 아닙니다. 지구에는 철이 풍부하고 생명체들은 나름의 방식대로 철을 사용합니다. 산소 전달 등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철을 사용하는 생명체를 몇 가지 소개한다면 그 처음은 달팽이입니다. 우리가 아는 평범한 달팽이가 아닌 인도양 심의 열수구 근처에 서식하는 철갑 달팽이들입니다. 보이는 모습처럼 철갑 바다 달팽이들은 철을 갑옷처럼 만들어 몸을 뒤덮고 살아갑니다. 열수구에서 배출된다 이야기했던 황화철을 받아들여 체내에서 혈액과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철갑을 형성합니다. 구조적으로 석회화된 내부층, 유기 중간층, 황화철로 강화된 외부층의 3개층 내부 순흥 레이어가 2개의 견고한 레이어 사이에 끼워지는 구성입니다. 이와 같은 라멜라 구조가 사용되는 곳은 바로 방탄유리입니다. 2개의 유리막 사이 카보네이트와 같은 충격 흡수와 수직 방향 분산을 할 수 있는 물질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철갑 달팽이들은 개의 집게에 공격당해도 충격을 분산시켜 살아남게 됩니다. 실제로 철로 방탄갑옷을 만들어 입고 다니는 생명체인 셈이죠. 다른 특별한 생명체로 방랑하는 미트로프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 크립토키톤 스텔레리라는 해면 생물의 치아를 볼 수 있습니다. 톱니처럼 날카로운 치열의 성분과 원리를 확인한 결과 철로 만들어진 치아를 갖고 있는 생명체로 밝혀졌습니다. 비정질 철수산화 인산염인 나노규격의 산타바르바라이트는 이 특이한 생명체의 치아를 이룹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철이 아닌 다른 금속으로 이루어진 무기를 사용하는 생명체들은 더욱 다양하며 금속을 사용하는 기술은 인간만의 전유물은 아닌 셈입니다. 적혈구나 암치료 등 몇몇 의약 분야 응용을 소개했듯 약물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재밌는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먼저 약물 전달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동적 타겟팅과 능동적 타겟팅입니다. 수동적 방식은 약물을 담지한 전달 물질이 혈액을 타고 떠돌다, 암 조직 등 혈관에 손상이 존재하는 곳으로 빠져나가 해당 부위에서 약물을 방출하거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식의 의료용 나노 로봇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전달 물질의 면역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의 적혈구를 이용해 적혈구 내부에 약을 채워 넣어 활용하는 기술도 탄생했습니다. 능동적 타겟팅은 약물을 담은 전달체의 겉에 특정한 암이나 세포, 조직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추정 물질을 붙여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목표 이외에는 작용하지 않으니 조금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특별한 방식은 아이언스편이라는 굳이 번역한다면 강철정자라는 이름이 될 철갑옷을 입힌 정자를 전달체로 활용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비운동성 정자세포와 자성 나노입자의 정정기적인 자기조립을 통해 자성 마이크로 로봇을 만든 것입니다. 정자의 꼬리는 편모운동을 통해 앞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작동 주파수를 통해 위치 파악과 운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나노로봇이 철을 입힌 생체 물질에 의해 구현된 셈이며 이와 같은 방식이 조금 더 많이 발전한다면 자성을 이용해 더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철에 대한 조금은 고전적이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더 나눈다면 그 시작은 암모니아 대량합성의 최초 성공자이자 녹색 혁명의 시작점이기도 했던 프리츠 하버가 될 것입니다. 하버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거리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전 자세히 다룬 적이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명확한 것은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은 노벨 화학상의 대상이기도 했으며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초기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 장치는 다음과 같이 간략한 모습입니다. 실질적인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의 화학 반응을 위해 사용된 최종적인 총매는 바스프 S610이라 불리곤 하는데 핵심 원소는 총매로 사용되는 알파 철입니다. 순수한 철만으로도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몇 가지 원소가 추가됩니다. 산화 알루미늄은 다공성 구조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 촉진제로 사용되었으며 총매 활성을 가속하기 위해 포타슘과 칼슘 역시 혼합되어 4가지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총매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개량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 그림처럼 매우 간략하며 간단한 구조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엄청난 효율이 얻어졌다는 점이 더욱 대단한 사실입니다. 당시 하버가 연구소장으로 있던 달렘의 연구소에는 여러 유명한 과학자들이 방문하고 함께 연구하며 교류했는데 1920년의 사진만 보더라도 하버 외에 그의 절친인 아인슈타인과 사진 속 송별을 위한 주인공인 제임스 프랭크, 리제 마이트너와 오토한, 오토 바이어와 구스타프 헤르치 등이 눈에 띕니다. 이 중에만 노벨상 수상자가 5명이며 이 정도의 인지도와 위치가 철을 이용한 암모니아 합성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은 유기반응의 총매로도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각형 고리 모양의 사이클로 프로페인의 합성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카벤이라는 구조를 통한 것입니다. 하지만 카벤을 생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독성이 있고 폭발 가능성이 있는 다이아조 화합물을 분해하는 것이었죠. 위험성과 독성은 의약품에 흔히 포함되는 사이클로 프로페인 구조 물질을 만드는데 엄청난 기술적 한계로 작용합니다. 합성화학자들은 다이아조 화합물에 전기 흡인 작용기를 추가해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이러한 방식은 결과물의 구조적인 다양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철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시형간염부터 코비드-19까지 다양한 약물 분자에는 사이클로 프로페인 삼각고리 구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조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총매로 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부터 말이죠. 철이 핵심인 화학물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두 명의 화학자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이야기됩니다. 에른스토 오토 피셔와 제프리 윌킨슨이며 이들이 찾아낸 물질의 이름은 바로 페로센입니다. 두 개의 오각형 고리 사이에 철이 끼어 있는 모습으로 이제껏 분자에는 직접적인 결합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것과는 달리 샌드위치 화합물이라 불리는 이 구조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피셔와 윌킨슨은 페로센의 발견으로 1973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한 명의 인물과의 관계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페로센 발견의 역사를 처음부터 찾아가 본다면 그 시작은 유니온 카바이드라는 회사에서 1940년 철제 파이프 내부에 노랗고 끈적이는 물질이 이물질로 자꾸만 생성되어 막힌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이는 단순히 오염물질 혹은 부산물로만 생각되었으며 당시에는 정확한 연구가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브리티시 악시즌 컴퍼니에서도 알켄과 암모니아의 화학반응을 통해 아민을 제조하려는 화학반응에서 철을 총매로 사용하니 자꾸만 노란색 고체들이 뒤섞여 나타나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이 물질은 분명 철과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당시에는 선형으로 연결된 구조로 예상되었고 이는 논문을 통해 발표를 준비합니다. 당시 다른 연구팀은 오각형 고리 두 개가 서로 연결된 풀발렌을 합성하려는 시도 중에 있었습니다. 유기마그네슘 할로젠 화학물인 그리냐 아르시약을 이용해 두 개의 오각형 고리를 연결하려는 반응을 철 총매를 통해 시도하고 있었는데 의도한 것과는 달리 반응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는 브리티시 액션 컴포니에서 이야기한 철과 탄화수소의 선형 분자로 예상되는 물질이었을 뿐이었죠. 이 물질과 구조에 대해서는 1951년 짤막한 논문으로 발표되곤 하는데 이 논문을 보고 연구에 뛰어든 3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앞서 봤던 페로센의 발견자이자 노벨 화학상 수상자였던 피셔와 윌킨슨 그리고 위대한 화학자 로버트 우드워드입니다. 로버트 우드워드는 유기합성을 통해 1965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며 이 3명의 화학자 역시 전쟁에 투입됩니다. 피셔는 세계대전 기간 동안 군인 신분으로 전투에 나섰으며 우드워드는 열대 지방에서의 전투를 보조하기 위해 말라리아 치료제인 퀴린을 합성하는 합성 연구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윌킨슨은 원자폭탄 개발에서 화학 분야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투입됩니다.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려는 차에 앞서 발표된 선형 구조의 노란색 물질에 대한 논문을 이들은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피셔는 논문을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종이에 간단히 메모해둔 후 그냥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며 연구는 뒤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우드워드는 정말 끝없이 연구하는 하드워커였는데 대학원 학생들과 미팅 도중 논문을 보자마자 선형 구조가 아닌 샌드위치 구조여야 한다는 것을 직금합니다. 비교 실험을 위해 철과 같은 족에 속한 루테늄을 이용해 동일한 실험을 테스트해볼 것을 대학원생에게 지시합니다. 하지만 우드워드 실험실에는 루테늄이 남아있지 않았고 대학원생은 윌킨슨 교수 실험실을 찾아가 루테늄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루테늄을 달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윌킨슨은 우드워드의 연구를 모두 이해하게 되며 본인도 연구 프로젝트에 합류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윌킨슨과 우드워드 팀은 성공적으로 물질을 합성해 분석하게 되며 X선 분석으로부터 샌드위치 구조를 규명합니다. 하지만 이후 우드워드는 이 물질에 대한 관심을 잃고 이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물질의 합성 연구를 시작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그 사이 피셔와 윌킨슨은 페로센과 관련된 수많은 물질을 합성하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여를 높이게 되죠. 그 결과는 피셔와 윌킨슨 단 둘의 노벨 화학상 수상입니다. 우드워드는 분명 함께 수상할 수 있었으며 본인도 그것이 옳다 생각했지만 수상에서는 누락됩니다. 두 개의 노벨 화학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셈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후 우드워드는 로알드 호프만과 함께 합성 반응 결과 예측을 위한 우드워드 호프만 규칙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연구로 호프만은 유사 과정을 독립적으로 연구했던 후쿠이 케니치와 1981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우드워드는 이보다 4년 앞선 1797년 3항에서 수상자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몇 가지 우연만 없었다면 아마도 로버트 우드워드는 화학이라는 한의 분야에서 3번의 노벨상을 받은 유일한 인물로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대표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페로센은 특별한 구조만큼이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성이나 전기와 관련된 철이온이 존재하며 그 주위는 방향적 유기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니 다양한 유기화학 반응과 전기화학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페로센은 여러 분야에서 유용한 물질로 적용되고 있는데 그 특이한 구조에만 집중해도 재미있는 결과들로 연결됩니다. 무기물만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무기 페로센의 합성이라거나 페로센 연결 구조들로 이루어진 고리형 구조나 수많은 샌드위치 구조의 직렬로 만들어진 고리 구조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구조들이 페로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철로 만든 스펀지가 불타는 실험도 유명하죠. 실제로 물질이 빛과 열을 내며 타오르는 연소는 산소와의 결합을 통한 산화 반응이니 철이 산소와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결합하며 빛과 열을 내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를 응용해 철 솜에 건전지를 가져다 대 과열시켜 불을 피우는 기술은 생존 스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발전시켜 본다면 철이 산소와 결합하며 불타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나 그으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철이 산화철로 변화하는 과정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철이나 철가루를 연료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연료처럼 철을 태워 빛과 열을 얻고 결과물로 남는 산화철을 다시금 환원시켜 철로 되돌릴 수 있다면 또다시 사용 가능한 일종의 재충전 금속 연료가 되지 않을까요? 이로부터 무탄소에 반복 활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중력 항공기 및 로켓 비행 실험에서 철을 태워 발화할 수 있었습니다. 타고 남은 재인 산화철의 수소를 이용해 산소를 제거하고 철로 되돌리는 것 역시 가능했죠. 이는 우주에서 자원을 얻고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석을 가져다 대면 뾰족뾰족하게 모양이 변하며 요동치는 자성 유체 역시 철의 흥미로운 모습 중 하나입니다. 흔히 과학실험의 일환으로 재미삼아 보여지지만 자성 유체의 탄생 과정은 조금 더 큰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1963년 다양한 연소실 설계와 액체수소 엔진용 주입기를 테스트하며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내려는 연구가 계속됩니다. 가장 큰 목적은 연소 안정성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솔로몬 스티브 파펠은 당시 액체 추진체에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지된 엔진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 무중력 상태에서 출렁이는 액체 연료를 어떻게 연소실로 유도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파펠은 로켓 연료에 자성을 갖는 작은 입자들을 추가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으며 강력한 자석을 이용하여 연료를 챔버로 끌어당길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파펠의 접근 방식은 분명 효과가 있었지만 성공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분쇄된 산하철 입자를 연료에 추가하는 것은 로켓 추진기의 효율에 변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긴 했으니 자기장 밖에서 자석 유체는 액체와 동일하게 거동하지만 강한 자석 옆에 놓으면 표면이 단단해지며 들쭉날쭉한 스파이크가 자기장을 따라 향하게 됩니다. 이 특이한 현상을 로젠스위그 불안정성이라 부릅니다. 자석 유체는 의외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방식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같은 회전 부품용 액체 봉합재료의 사용입니다. 자석 유체 봉합재는 자석으로 고정되어 진동이나 소음 없이 부드럽고 고속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방울로 말이죠. 그 외에도 우리에게 익숙하듯 예술적인 장식품이나 작품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류 자기장 내에서 열을 발생시키거나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 치료용 나노로봇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실제 예시로 자석 유체를 자기장 내에서 원하는 형태로 변화시키거나 위치를 간단히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꺾인 미로를 타고 이동하게 조정할 수 있고 원하는 물체를 액체 환경 속에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발표된 영상을 참고한다면 원하는 방식대로 이동하며 물체를 옮기거나 가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석은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인 만큼 철이 사용된 물체의 쓰임새는 언제나 기본적으로 원격 조정을 내포하고 있다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이 남긴 것에 대해 고민한다면 광석에서 금속 상태로 철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에너지 소모와 더불어 여러 배기가스들이 발생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혹은 질소와 같은 기체부터 연소에서 배출되는 황성분들까지 뒤섞여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독성물질이며 또 다른 일부는 온실기체로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작용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죠. 최근에는 제철작업에서 발생하는 기체 혼합물을 직접 이용해 의약품을 만드는데 적용하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재료의 가공에서 생겨나는 불필요한 부산물이 가장 엄격하고 안전해야 하는 분야에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충격적인 적용 방식인 셈입니다. 이로부터 질소와 탄소 간의 결합을 형성하는 데 기체들이 적용되었으며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약물 구조들을 매우 높은 수율로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제철가스에 언제나 뒤섞이며 여러 물질과 반응하고 결합하는 황 기반 불순물들이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철 배기가스를 직접적으로 의약품에 사용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가장 큰 두 개의 산업사의 연결고리가 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미래의 기술을 더욱 기대되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철은 핵융합과 핵분열 모두의 가장 안정한 종착제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금속 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은 행성과 우주, 생명 모두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원소이며 현대사회에서는 산업의 핵심이며 그 가치에 비해 풍부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 원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